매일 매일이 집 비치더라고 빙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잘 안 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물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물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 비행사라고 적어봤네 1도가 메가냐 메가urgence 오주시아 게애 게이 게이 게이